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장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뼈다귀 해장국집이라 뼈다귀 해장국집 도로 바뀌었네? 뼈다귀 해장국집 안녕하세요 하숙업체예요 이쪽이요? 차 될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 빌라 안으로 저 이쪽인줄 알았더니 네 빌라 안으로 여기 여기? 저기서 안나가죠? 안나가요? 나가게 나가고 네 저기 안나가 시갈루가 안나간다고? 네 오우 바람차다 아씨 가르쳐서 꺼내 기름 지금 그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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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녕하세요 여기 작업 좀 하려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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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엄청나오겄는데 하긴 시갈로 쪽이라 뚫으면 그냥 내려갈거고 좀 더 구매했어요 잠시만요 기름을 넣어야되나..? 기름 좀 넣고 해야겠다.. 갑옷! 나 오데요? 감사합니다. 뭐야 이게? 뭐야... 오우 오우 뭐가 이상해 여기 오우 오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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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제대로 바뀌었는데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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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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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여기다 이제 여기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아이씨 오케이 막힌 데가 여기야 이제 여까지 가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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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뚫리면 소리가 나요. 물이 그렇게 찼거 있잖아요. 안 뚫렸어요 큰일 나 이거 맞으면 배가 이렇게 도는거에요 이제 밀고 나오는거에요 이제 보세요 엄청나죠 동맥경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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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좋아하지 말라고 동맥경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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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끝이야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되지 아유 진짜 기존에 썼어야지 에 에 에 에 안돼 그런거 갖고 와 가지고 이걸로도 한참 뚫었는데